안녕하세요 진후배 형님 이렇게 또 이렇게 뵙네요 아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렇게 영상통화로 또 이렇게 사인회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하시죠? 네 이해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변님 저 사인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사인 그러면은 자 잠시만요 사인을 변님 너무 귀여워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진웅 이진웅 어 먼지야 먼지나 아 먼지 진짜 자 저기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아 저요? 네 저는요 여보세요 네네 성함을 천상에서 네 천상에서 가장 깜찍하고 지금 기분이 살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왜요? 변님 기분 안 좋으시면 안 돼요 말씀하세요 가장 깜찍하고 네 가장 멋있고 가장 멋있고는 그렇게 목소리를 바꾸셔야 되나요? 가장 네 사려깊고 잠시만요 어 가장 사려깊고 네 사려깊고 사려깊고 굉장히 좋은 단어 맞습니다 진우 꼬모 보다 좋은 사람 진우 꼬모 보다 좋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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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사람 좋은 천사 좋은 천사 찬종 루카 찬종 루카요 저기 죄송한데 네네네 회원님 칸이 조금 모자라합니다 아 정말요? 네 확보 해놓으셨어야죠 아 회원님 그러면은 저희 저도 PS 한 번만 써주시면 안 돼요? 아유 가능하죠 감사합니다 네 PS 써주세요 P S 이거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이미로 써도 괜찮으신가요? 네 마음대로 써주셔도 돼요 음 회원님 살 빠지셨어요? 네? 회원님 살 빠지셨어요? 살... 글쎄요 네 약간 빠진 것 같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왜 안 되죠? 마디 챙겨 먹어 네 잠시만요 PS 자 너무 기대돼요 기대하십시오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썼는지 알려주세요 음... 싫어요 보여주세요 아 싫어요 자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인사할까요? 어... 가위바위보... 어 그건 좋아요 네 그럼 가위바위보에서 네 진 사람이 귀여운 척 하면서 끊는 거예요 귀여운 척 하면서요? 네 아 다른 거 하면 어때요? 뭐요? 귀여운 척 말고 음... 멋있는 척 하면서 멋있는 척 하면서 끊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면 이 사인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가위바위보 볼까요? 자 하나 둘 셋 가위 바위 보 자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가위바위보는 너무 못하시네요 하지만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? 네 네 고마워요 항상 고맙습니다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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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 아... 타락천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30일까지 공연하는데요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얼른 극장 찾아주셔서 여러분들 좋은 추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Governor 에어 이라는 도... Ε 글쎄 2000 reference heck 어찬 될